짠! 다시 한 번 대기실에 나타난 통은 소빈입니다! 오늘 컴백하는 또 다른 팀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둘 셋! 박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야... 인사해주세요! 네,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멋진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얼마 전 미국 빌보드에서 컴백 무대를 최초 공개하셨잖아요 저도 생존 계획으로 지켜봤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정말 짜릿했습니다! 다 우리 팬 여러분들 덕분이죠 와, 빌보드 뮤직아워드 2년 연속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같은 K-POP 가수로서 정말 자랑스러운데 이번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승전결 러블샤피 7위 중에 세 번째 앨범이고요 저희 타이틀 페이클러브는 이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끝난다 그런 아주 슬픈 곡입니다 어허... 네, 방금 소개해주신 타이틀곡 페이클러브가 컴백과 동시에 이번 주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와, 저희가 컴백하자마자 1위 후보라니 이거는 하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야, 그렇다면 만약 오늘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한다면 어떤 세리머니 보여주실 건가요? 네, 저희 페이클러브의 정서를 정반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활발하게, 기똥차게 완전 해맑은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방탄소년단의 해맑은 버전의 1위 세리머니 공연을 볼 수 있을지 모두모두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무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곡을 준비했고요 어떤 무대일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주세요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틴탑의 무드부터 만나볼까요? 설마! 뱅! 예감즈ора 20 넘 8 70 cking Volkswagen 버fat 부 대 сторон Road 24